비파열 뇌 동맥류는 평상시에는 정상 뇌 동맥과 같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뇌 동맥류의 배기 손상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지만 대개는 복구되면서 다시 안정된 비파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상이 심하거나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불안정 상태가 길어지게 되고 이때 뇌 동맥류의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거미마카추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이덕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파열 뇌 동맥류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뇌혈관을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인 뇌 동맥, 뇌 동맥류 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과연 안정적인 뇌 동맥류란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뇌혈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뇌 동맥류가 생기기는 했지만 뇌 동맥류를 구성하고 있는 혈관 벽이 튼튼하고 동맥류 자체가 건강해서 크기가 커지거나 파열될 위험성이 낮은 동맥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파열 뇌 동맥류가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등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 불안정 뇌 동맥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뇌 동맥류를 이해하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상된 피부가 치유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부를 뇌 동맥류에 빗대서 다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피부의 손상, 염증반응, 세포 증식, 상체 회복 이런 네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부 손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배이거나 찔리거나 화상, 감염 등등 많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 이 그림에서처럼 무언가에 의해서 긁힌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피도 나고 아프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붓고 불그스름해지면서 열감이 생깁니다. 바로 염증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상처 부위의 혈관이 확장이 되고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되고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모여들면서 방호보역을 치고 복구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염증이란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병원균에 의한 감염반응 뿐만이 아니고 손상에 대한 세포 수준의 반응을 통틀어서 염증반응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강하던 피부에 손상이 발생해서 염증반응이 발생한 그 상태를 피부가 불안정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내 표피세포가 증식이 되고 자라들어와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안정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을수록 염증반응은 심할 거고 처음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2차적으로 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염증반응이 더 심하게 날 수 있겠죠. 그 결과 피부 깊이까지 염증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염증상태가 지속이 되고 병적인 불안정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적인 불안정 상태. 그럴 경우 문제가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지면서 2차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염증반응의 결과 세포 증식이 일어나서 상처는 그림처럼 복구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안정된 피부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생체의 자기 보호 과정을 우리는 손상복구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제 설명 중에 불안정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는 손상에 따른 염증반응 자체를 의미하는 일시적인 불안정 상태를 말씀했는데요. 복구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생체반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문제인데요. 염증이 깊거나 반복해서 발생해서 과도한 염증반응이 지속되면 병적인 불안정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복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병적인 불안정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피부 손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 메커니즘은 우리 인체의 어느 장기, 어느 조직에서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동맥도 예외가 아니죠. 또한 뇌동맥류의 발생 과정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손상복구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요. 말씀을 이미 발생한 비파열 뇌동맥류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안정된 비파열 뇌동맥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동맥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정상적인 모 동맥보다 조금 얇지만 안정적인 뇌동맥류 벽을 보실 수가 있죠. 뇌동맥 자체를 깨끗한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뇌동맥류는 이전에 상처가 한번 발생해서 크게 반흔이 있는 피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흉터이지만 피부로의 기능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비파열 뇌동맥류의 3차관 혈관 적용술의 소견을 한번 보십시오. 크기나 위치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피부의 반흔처럼 이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동맥류가 발생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뇌혈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맥류들이 언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뇌동맥류의 배기 손상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지만 대개는 복구되면서 다시 안정된 비파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상이 심하거나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불안정 상태가 길어지게 되고 이때 뇌동맥류의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거미 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손상 복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지금 이 결론만으로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염증 반응을 기반으로 한 손상 복구 메커니즘이라는 것인데요. 뇌동맥에서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뇌동맥류 100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있던 뇌동맥류를 어떤 것들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혈류입니다. 비정상적인 혈류,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증가된 혈류 또는 과도하게 느린 혈류입니다. 특히 과도한 혈류는 뇌동맥류의 직접적인 혈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운동 등 일시적이고 생리적인 혈류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고혈압과 같은 혈류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고혈압과 증가된 혈류에 노출된 혈관 뇌피세포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될 경우 손상이 반복됨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혈관 뇌피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입니다. 최근에는 음주도 혈관 건강에 영향이 많다고 보고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관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코올의 양에 비례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심신의 스트레스나 과로도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으로 혈관 뇌피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의 손상을 일으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손상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같은 뇌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동맥류가 직접 손상을 받고 받지 않고는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동맥류도 잘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상도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뇌 동맥류 자체의 특성에 의한 손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뇌 동맥류의 입구가 매우 좁아서 동맥류 안으로 혈류의 유입과 유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류가 커서 그 안에서 와류를 형성하고 요동을 친다든지 아니면 동맥류의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불규칙한 혈류가 생기거나 일부 저류가 되는 부위가 있는 경우라든지 해서 비정상적인 동맥류 내에서의 혈류 패턴이 지속이 되면 동맥류 벽을 이루는 혈관 뇌피세포의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원인으로 일단 뇌 동맥류의 혈관 뇌피세포나 혈관 벽의 손상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겠죠. 염증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상에 대한 복구의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주변에 섬유 근세포들이 모여들면서 복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강한 뇌피세포까지 형성해 주면 다시 튼튼한 동맥류 벽을 만들어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은 놀랍게도 동맥경화증의 그런 병리 과정과 매우 유사해서 어떤 경우에는 동맥경화 플라크나 스퀘어질까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육안으로 들여다보면 혈관 조형술로 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들 연구자들은 비파열내 동맥류의 외관상의 형태를 4가지로 나눠서 본 건데요. 아주 얇은 벽이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 매끈하지만 혈관 벽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 플라크도 있어서 불규칙하면서 혈관 벽이 두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두께가 매우 두꺼우면서 스케줄까지 낀 경우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혈관 조형술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뇌 동맥류라도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상과 복구의 과정이 반복되고, 그 정도도 다양하면서 동맥경화 현상까지 겹치면 그 모양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와 같이 혈관 조형술에서 일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나 불규칙한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시면 동맥경화와 같은 양상으로 보이면서 동맥류의 주머니 일부가 툭 튀어나와 있죠. 일단 이전에 이미 있었던 손상으로 인해서 비파열내의 동맥류가 형성된 뒤에 안정적으로 있다가 일부분의 또다시 손상이 됐을 때 동맥류 벽이 매끄럽게 복구되지 못하고 일부가 돌출된 형태, 다시 말해서 또 하나의 작은 동맥류처럼 보이는 부분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경험에 의하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양의 동맥류 안에 흐르는 혈류는 불규칙하거나 와류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추가 손상이 반복되어 가지고 병적인 불안정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양이 좋지 않은 동맥류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파열내의 동맥류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규칙한 모양의 뇌의 동맥류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다양한 손상에 대한 복구의 과정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지만 이내 복구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손상이 심해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경미한 손상이라고 해도 반복돼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의 동맥류의 불안정한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약한 혈관벽이 복구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쭉 길어지게 되면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뇌의 동맥류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손상에 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파열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인기 연예인이 해외 촬영 중에 뇌의 동맥류가 파열돼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택배기사분이 연일 과로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보니 뇌출혈이 발생했더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은 바로 불안정해진 뇌의 동맥류가 과로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열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면요. 여러 원인에 의해서 안정된 상태에 있던 뇌의 동맥류가 손상을 받게 되면 염증 반응을 매개로 해서 다시 복구되어 안정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손상이 심하거나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 불안정 상태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때 다시 손상을 받으면 파열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우리 비파열뇌의 동맥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정적인 뇌의 동맥류를 만들기 위해서 막연히 어떤 걸 피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그런 설명을 듣고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손상, 염증, 불안정, 파열 등등 다소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간 단어들이 많았는데요. 치료하지 않기라 하고 그냥 계신 분들이 괜한 걱정을 과도하게 하시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어서 부언을 드리자면 사실상 비파열뇌의 동맥류 중에는 웬만해서는 손상을 받지 않는 저위험 뇌의 동맥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 뇌혈관 전문의의 의견이 치료가 급하지 않아서 좀 두고 봅시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으셨다면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